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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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 바 일박실 거바늘 진짜 좋다 개꾸림 까까 쪼개낸 가면 어? 쪼개낸 가면은 내일로 가야겠다 뿔 니 뿔 쩌더라 아니 설마 써야겠다 안되겠다 아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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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잘 안풀리지? 왓처가 약하기 때문인가? 실각이다. 부듬없이 7개월이 지났다고 알리세요. 약댐 초키 초키 한 초키 초키 침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삽질하게 불만이 봐야겠다. 어이 왓시 삽질이 나요. 강철의 섬광 살만한가? 80 구골 값을 할까? 구골 구골 값은 못하겠지. 구골 값은 못하겠지. 내 용 치워. 온튼절 하필 야쿠아관에서 막을놈 진짜 전투 아찔하다 쉽지 않네 격분? 격분 안 써도 될거같은데 근데 추락에서 분화 잡히면 꼴받으니까 격분안 들고 갈까? 맞대가리 없어 전지 안 먹을듯 와터 돈 뜯으려는 간덩이 부은 도적놈들 인왕 컷 난 무적이다 추워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먹을거 없잖아 비갈김 밖에 먹을거 없는데 넘어가 복서는 멍청이들이나 앉으시죠 또 참 안 돼 안 돼 온틈 절로 강을 힘까지 이지 이갈김이 맞겠지 교운 필요 없지 않음? 교운 필요한데 이갈김이 더 좋지 않나 영채와 먹으면 어차피 잘일 없지 자기 전에 죽어 아 아니 내 교훈이 아 뭐야 벨트위 벨트위 어 어 이거 써야겠는데 앗 킬각이었어 워터에는 왜 맨날 킬각이야 어이없을 어이없을 부 어 음 음 아이 깨시놈들 죽어 안돼 안돼 에이 게임 쓰레기 게임인가 이거 오케이 왓츠어 진짜 세구만 왓츠어 아 아니 이때 딜카드 다 빠졌네 음 흠 1,2,3,4,5 죽지났네 망했다 그래도 방금 전투가 제일 빡센 전투였을거니까 이젠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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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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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어찌하여 오쇼쑤 쓰긴 써야될거같은데 까몰루 체력 2로 등간하는거 스릴 넘치는구만 이런 스릴 필요없는데스 살려주는 데스 알고싶어 살고싶어 마술칼날 오매 퍽퍽 퍽 보문보암 보문보암 저지 안쓸려고 맹궁 넣었으니까 저지는 안써야겠지 저지있을거였으면 맹궁을 안췄지 저지있을거였으면 맹궁을 안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가 괜찮아. 머리 하나 정도는. 덕분에 써놔야겠다. 방섬은... 아니... 체력 2호... 호프 두마리 싸버라고? 장난함. 아직 거 한번 해보죠. 체력 2호... 호프 두마리가... 일렘씩... 때리면 이기는 후밸버섯 탱컨 안해도 되나? 아싸 발패이 안 나왔다 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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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위험한데 호션 안 빠지겠는데 아 인컨 에이브라함 인컨 영체와 강화 안해둬도 되지 않나? 어차피 1,2,3 턴 다 쓸건데 발굴이나 하자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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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예 칠 삽 삽질을 7번이나 하하하 힝 하하 심옵 사는게 낫나 안사는게 낫나 저거 방어도 안좌서 도동댐 맞는거 생각하면은 애매할수도 있음 민처포션을 살지 신속포션을 살지 정해야되는데 민처포션은 부복이고 삽캐리오 이거 삽캐리 받지 삽인정 삽캐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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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새 시계랑 잉크병 좀 올려야 되는데 섬세한 친구들이라 때리면 죽네 완벽해 이스택 구스택 이스택 반 뺏기 파워 하나 남겨놔야 알약보는데 알약 안봐도 상관없나 헌신잡아서 알약볼까 알약을 안봐야겠다 맹공으로 켈리가 보는게 날듯 맹공으로 켈리가 보는게 날듯 대 이녀석 음 음 아 안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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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 아니었으면 솔직히 좀 졸렸던 쫄릴만 했는데 켈리가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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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 코난을 틈타 절하기 라가 불린 잘 때 몰래 절하기 심장 파워 접수해 쓰릉 완덤 3,4,5,6 삽캐리오 어 인정 아 출근할라고 했는데 늦잠있네 다음에 출근해야겠다 네메시스에서 죽을 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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